잘 먹을게요 땡큐 아 나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 하아 진짜 요 워쌉 비키 스텔라 워쌉? How is going? 아 나 안 오케이 왜? 무슨 일이야? 너네 앤 예쁘게 나오잖아 오마이비키에서 서라랑 스텔라는 예쁘게 나오는데 난 좀 별로로 나오는 거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똑같이 생겼어 오 맞아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화장을 다르게 해볼까? 화장도 똑같잖아 달라 넌 눈에 이거 그려 넌 반짝이도 하거든 돌꽁장에 그럼 너도 해 반짝이 안 돼 그럼 넌 비슷해져서 음 머리가 문제 아니야? 그치 나 머리숱이 너무 없어 비키 너 안 예쁘게 나오지 않아 너 그냥 기분 탓이야 음 뭔가 변화를 주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어떻게? 나한테 생각 있어 비키 이리 와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머리 색깔 체인지 하는 거야 내 머리 색깔을 핑크로 바꾼다고? 안 돼 이상해질걸 노노노노나 약간만 바꾸는 거야 약간? 어떻게?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바꾸는 거야 아 중간중간 어때 중간중간 아 어 괜찮을까 엄청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염색해도 될까 오해한대 이제 방학인데 너무 튀지 않을까 그렇게 안티어 이런식으로 되 5 아 엄청 이쁘다 그렇게 안티고 괜찮다 아 비키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네 아 목말라 음 맛있고 드릴까요 네 좋죠 커피 있고 오렌지 주스 자몽 주스 사과 주스 사과 주스로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비키 사과 주스 어딨어 아 그거 냉장고 제일 밑에 칸 열면 있어 어 나 찾았어 하하 너 우리 집에 사과 줄 수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 저번에 내가 사왔잖아 아 맞다 너가 사왔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머리요 예쁘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될지 요즘 이런게 유행인데 어떠세요 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준비 어 손님 머리가 기시네요 네 많이 길렀어요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끝내고 좀 잘라 줄게요 오 감사합니다 이 상태로 좀 있으셔야 해요 얼마나 요 음 한 이십분 네 네 그동안 뭘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많이 움직이지 마 알겠어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된 것 같아 머리 감고 오면 돼 오케이 과연 어떻게 됐지 나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나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나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오 오 오 우와 오 원래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약이 센가 봐 되게 잘 됐어 오 오 엄청 신기해 엄청 하얀데 응 그래서 여기 이제 색깔 입혀주면 돼 핑크로 오 그래 근데 왜 핑크야 핑크 보라색 머리 있어서 핑크로 했는데 왜 맘에 안들어 아니 마음에 쏙 들어 자 그럼 시작한다 거기다 혹시 wel guards 그다음에 오Ja응 중요하다고 outras 다가 whether this one looks 아직 반겨진 우리나 진짜 핑크해 예쁘게 될 거야 사실 나도 잘 몰라 자 이제 시간 다 됐어 감고 오면 돼 응 갔다 온다 뿅 오 와우 괜찮은데 와 색깔 잘 나오긴 했다 와우 맞아 잘 나왔어 와 대박 와 틱톡 고고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 무한루프 어 맞아 그런 것 같더라 너도 해봐 그래 먼저 보여줘 어 봐봐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와우 헤헤헤헤헤헤헤헤 어 엄마다 엄마가 이 머리 보면 뭐라고 할 텐데 왜 뭐라 그래 그냥 어른들은 이런 거 싫어해 어 텔라 왔니 넌 머리가 그게 뭐야 아 그게 엄마 텔라가 해줬어 갑자기 머리를 바꿨네 어 내 머리가 좀 단조로워서 어 아휴 원래도 예쁜데 뭘 핑크로 바꿨네 핑크 핑크 응 예뻐 아예 염색을 한 거야 응 그래 이쁘네 우리 딸 나 뭔가 이따 혼날 것 같아 너 이따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냐 아 괜찮아 그래도 머리카락은 대성공이야 그래 대성공하자 위키 염색하기 대성공 아 여러분도 염색하면 엄마한테 많이 혼나요? 어른들은 왜 염색 싫어하는 걸까요? 음 우리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